안녕하세요. 세무실무 5분 특강의 남미숙입니다. 저희가 점표 입력을 하다보면 사업자 등록 번호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이 사업자 등록 번호에 숨겨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는지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사업자 등록 번호를 더 확인하는 과정은 뭐냐면 국세청 자료를 볼 때나 신용카드 이런 자료를 볼 때 사업자의 폐업 상태, 휴폐업 이런 과정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이 번호 구성하는 게 어떻게 돼 있는지 그 과정을 한번 이해하고 넘어가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고요. 사업자 등록 번호는 10개의 숫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세 자리는 세무서의 고유번호입니다. 이 세무서 고유번호는 만약에 예를 들면 종로세무서다 그러면 101코드이고요. 세무서에서 처음, 종로세무서에서 처음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한 경우입니다. 사업장을 이전을 했다. 그래도 그 고유번호 코드는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두 자리가 있는데요. 이거는 사업의 종류입니다. 여기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세사업자 이렇게 그 종류를 구분을 해주는 거고요. 뒤에 다섯 자리는 검증번호로 사업자의 상태, 검증을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자의 종류별 코드를 정확하게 들어보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먼저 나뉘고 개인에서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나뉩니다. 그러면 코드번호를 한번 이해를 해보면요. 개인사업자는 가운데 코드번호가 021에서 799가 코드번호입니다. 개인 면세사업자는 90에서 99가 가운데 코드번호이고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등기를 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데 영리 법인의 본점은 818687 코드번호입니다. 비영리 법인의 본점 지점은 8이 코드번호입니다. 영리 법인의 지점은 8호 코드번호, 외국 법인의 본점 및 지점이 8.4 코드번호입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8.3 코드번호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제가 코드번호 이렇게 말하면 다 외울 수 있겠어요? 절대 안 외워져요. 그래서 저만의 방식을 한번 터득하는 방식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는 먼저 개인을 먼저 봤을 때 개인 면세사업자를 먼저 이해를 합니다. 개인 면세를 90에서 99 그렇게 외워놓으면 개인 면세사업자는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나머지 과세사업자 0.1에서 79는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법인인데 법인도 쉬운 거 먼저 합니다. 이게 어떻게 외워냐면 8이 비영리잖아요. 그럼 앞대가림을 땁니다. 2이 비영리 8.3, 3구 국가기관이요. 8.4, 4외 외국지점. 그 다음에 영리법인의 지점 8호잖아요. 5호지. 그럼 나머지는 영리법인의 본점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딱 봤을 때 여러분께서 아 여기가 법인이구나 면세구나 이거를 금방 이렇게 이해를 배웠으니까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알려드렸으니까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즘은 사업자 종이세금계산서가 적기 때문에 전자로 많이 돼서 불보압 자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할 때는 사업자 번호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에서 사업자 코드가 잘못되면 적색으로 뜹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이 없는 사람들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 상태를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업자 번호를 넣고 조회를 하게 되면 아 여기는 폐업했습니다. 이렇게 써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사업을 새로 하시는 사장님께는 이 국세청 사이트를 꼭 알려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맨날 사업장 휴폐업 조회를 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직접 휴폐업 처음 거래하는 거래처는 휴폐업을 직접 확인을 하시라는 뜻으로 그렇게 제가 이 사이트를 알려드리고요. 예전에는 종이세금계산서 받았을 때는 사장님 한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사업자 휴폐업 조회를 해달라고 했는데 진짜 조회를 했더니 거기가 폐업하고 문 닫는 회사였더라고요. 사장님이 큰일 날 뻔한 일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자 등록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세무실무 5분 특강의 남희숙입니다. 감사합니다.